아 1분 동안 인생 한탄하기 아 나는 왜 살지 아 진짜 개같네 아니 어제 버스에서 퍼졌잖아 아니 버스에서 내리는데 어 여기 상처 났어 아니 엊그저껜가 그래가지고 상처에 계속 후시딘 발랐거든 근데 안 나 그리고 상처 부위를 제대로 소독 안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완전 뭐라 해야 되지 그 검은 색깔 그 길바닥에 묻어있는 세균 같은 거 그런 게 다 묻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샤워하면서 그 없었긴 했는데 하여튼간 그럼 그 개 같잖아 진짜 짜증나 그니까 상처가 나면 그리고 씻기도 불편하고 물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물 들어갈까 봐 아 진짜 상처 있던 거 왜 있을까 여기까지